영등포구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게의 신규 지정 및 재지정에 나섭니다. 선정된 착한 가게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청렬 기준과 서비스 기준, 5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준수한 곳으로 가맹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는 착한 가게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과 함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가게 홍보를 제공합니다. 착한 가게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